얼마 전국 깎은 거야? 이렇게 깎는데 25,000원씩이나 받아? 머리도 미셨는데 뭘 어쩌시겠다고요? 빨리 얘기해! 엄마 밥 받아왔어! 뭐? 그 말을 안 보고 믿으라고? 그래,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너 한 번만 더 사는 녀석에 고추 떨어지게 뜨개질아 민혼만 더 이러다 걸리면 너 나랑 한강 가는 거야 엄마 손 깍지 끼고 끌어안고 그 다음에 어떡해? 너 논개 알지? 논개처럼 부둥켜 안고 풍덩 빠져 죽는 거야 같이 알았어? 알았어? 1 감사합니다.